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떡갈비 만들어볼께요. 닭갈비는 닭갈비는 닭갈비예요. 맛있어요? 닭갈비는 닭갈비는 닭갈비의 닭갈비는 닭갈비의 닭갈비는 아주 맛있어요. 여러분이 알아요. 하지만 닭갈비는 닭갈비는 닭갈비예요. 닭갈비는 닭갈비는 닭갈비가 닭갈비는 닭갈비에 닭갈비는 닭갈비에요. 닭갈비는 닭갈비는 닭 hardened interior 찹쌀이 닭갈비의 만분과 닭갈비는 닭갈비가 줄 수 있어요. 닭갈비와 끓이지만 정말 unfortunate. 미국은 일반사용 공아리락입을olen 1파운드와스 2주 comes in. 오늘은 테이블 세팅을 보여드릴께요. 많은 읽분들은 궁금해해요. 오 망치예요. 저는 각자의 음식을 만들어보는데 테이블 세팅을 어떻게 만들어내야죠? 망치, 뭐 먹으세요? 나중에 테이블 세팅을 보여드릴께요. 항상 이 혈액을 제거해주세요. 이것은 혈액이예요. 그리고 얇게 잘라주세요. 이렇게요. 손가락이 혈액을 닫을때까지요. 그리고 여기요. 이 양념이 없으세요. 이 양념이 부터가 없을거예요. 그리고 다시 양념을 변경하고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 양념을 썰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젓가락으로 잘라요. 이렇게 잘라요. 작은 작은 부분으로 잘라요. 부드럽게 잘라요. 턱에만 넣어요. 모양을 만들면 밥을 만들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져서 그릴로 만들어져요. 바베큐, 차콜바베큐 정말 멋져요. 뼈에 썰으세요. 그리고 이 양념의 양념의 양념이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양념이 잘 안됩니다. 작은 부분으로 양념을 볶아주세요. 반죽을 넣으세요. 이렇게 만들기 위해 시간이 걸려요. 하지만 결과가 정말 맛있습니다. 2스푼을 넣으세요. 각자의 두 개가 있어요. 양념 소스를 만들어요. 큰 마늘 5개 양파, 약 1 1⁄4컵 약 1 1⁄4컵 양파 1개, 그리고 이것을 잘라줄께요. 청양고추를 나중에 사용할께요. 청양고추를 잘라줄께요. 모두 양념을 잘 섞어주세요. 이것을 씻을때는 바삭한, 바삭한, 바삭한 부분도요. 밥이예요. 이렇게 더 맛있네요. 간장 2큰술 간장 1큰술 약 1큰술 간장 1큰술 간장 1큰술 간장 1큰술 잘 만들어주세요. 설탕을 사용하시면 설탕이 잘 활용해요. 설탕 1큰술 설탕 1큰술 달콤이 없으면 설탕 2큰술 달콤한 고춧가루 간장 1큰술 간장 1큰술 간장 1큰술 설탕 2큰술 간장 2큰술 섞어주세요. 맛있죠? 맛을 볼께요. 음, 아주 좋아요. 달콤, 달콤. 이것을 얹으세요. 그리고 섞어주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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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에 끓일 수 있어요. 이제 끓일 수 있어요. 이것과 같이 먹어요. 너무 귀여워요. 멕시코에 처음 봤어요. 정말 맛있죠. 소금 설탕 2큰술 소금 고기 고기 고기말들 고기 고기 10분정도 끓일거예요. 부어주세요. 조금 더 익을거예요. 이 기름을 넣으세요. 이 고기를 저장에 양념을 넣어주세요. 조금 더 익을거예요. 강릉을 끓여서 이 물이 흘러내세요. 약 3-4분 후에 불을 끄세요. 다시 끓일거예요. 다시 끓일거예요. 이렇게 끓일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 깨끗이예요. 더 예쁘네요. 끓일거예요. 끓일거예요. 이렇게 끓일거예요. 아주 좋아요. 더 예쁜 것 같으면 양파 실고추 고추 아주 예쁘네요. 참기름 그리고 떡갈비가 끝났어요! 먹자! 모든 것이 준비됐어요. 밥과 반찬이 뚜껑에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관객을 여기가 그리고 흙이 흙이 정말 행복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의 여름 떡갈비의 떡갈비 쌈장 그리고 참장 소금 그리고 고추전 고추전은 고추전 고춧가루 고추전 고추전 요거 김치 오이냉꽁 오이냉꽁 고추전 고추전 고춧가루 고춧가루 이 놈을 먹으면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작은 고추 그리고 밥 조금 밥 떡갈비를 쉽게 얹게 얹게 그리고 먹으세요! 음! 보통은 먹는 방법으로 먹는 방법이에요. 바릴라 리프 김치 2주 전에 만들었어요. 음! 아주 맛있네요! 이것은 보통 한국 특별한 떡갈비입니다. 우리는 떡갈비를 만들었죠. 떡갈비를 못 만들었을때, 저녁때문에 먹을 수 있어요. 네, 파가 여기있어요! 정말 맛있어 보이죠. 음! 음! 보이시죠? 떡갈비를 직접 먹지 않죠. 저희는 그냥 반찬으로 먹어요. 우리의 대표는 항상 밥이에요. 떡갈비를 함께 만들어요! 제 레시피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단독의 주를 만들어 놓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 obe franc nei 사ip 알nung! 감사합니다! 어울 ominous이